어쨌든 이런 가운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개천혁명입니다. 왜 혁명이란 무슨 말을 쓰느냐. 혁명하면 총칼을 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 가지고 역사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국정이나 국정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배달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음식을 빨리 배달하니까 우리나라가 배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공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국통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배달 아닙니까.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우리 국통맥이 지금 죽어서 역사도 개판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혁명이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고쳐가는 거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뒤 없는 거 아닙니까. 혁명은 더 큰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한 혁명이 총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혁명이라고 봐야죠. 어떤 혁명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역사에 기반을 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유대민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민족은 구약성경에 근거를 둔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구약성경이 뭡니까. 역사책입니다. 유태인의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책의 근거를 둬서 2000년이 지나서 절과 꼴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내놔. 여기 성경 봐. 우리 땅이잖아. 그렇게 되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천산을 넘어온 알타이계 수메르민족이 구약성경을 썼다고 나옵니다. 점토판에는 수메르민족이 검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씨름을 즐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타이계 내내 우리 민족과 같은 계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밀족이 떨어져 나오면서 유대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성경은 수메르가 쓴 역사책이고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응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고적 알타이계 신교는 현재 기독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기독교 신자라면 저는 우리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공부하고 거기 수메르 공부를 더 해볼 것 같습니다. 포교를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공부해 보니까 결국 우리 종교랑 기원이 같더라. 저 같으면 그렇게 설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유명한 영화 장면입니다. 십계라는 영화 한 장면에서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바닷물을 가르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미지도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몇십만 명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어느 누구도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신시에 오시는 그 민족 이동을 그리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민족 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정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민족의 선민사상은 인정하면서 우리 배달민족의 선민사상은 부정하는가? 답은 역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거 너무 과장 아니냐 국뽕 아니냐 뭐 그러시겠죠.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자 일단 이유는 식민사학에 물들어서 위대한 우리 역사 환단고기 같은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한 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야 뭐 만 년 전에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운영해서 전 세계를 통치했다는 판타지라며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환단고기는 다섯 권의 역사책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있는 역사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부정합니까? 왜 다들 부안의 동호십니까? 선민사상의 근원은 역사입니다. 유대민족은 구약성경이고 우리 배달민족은 환단고기와 같은 역사책이 우리 선민사상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나 우리민족이나 알타이계는 다 천산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성경에서 나온 시오니즘은 다른 민족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유대민족이 살고 봐야 돼요. 2000년 만에 땅을 되찾아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급급했다고 보면 우리 배달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손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천손이 있다는 건 지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무리가 내려와 보니까 곰을 숭배하는 민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지손입니다. 그런데 곰을 숭배하는 민족은 우리도 천손을 만들어달라 우리도 문화민족이 되게 해달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달라 제세이와 해달라 홍익인간 해달라 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이고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던 민족은 저항했던 것입니다. 협조가 원활하게 되질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민족의 입장을 고려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글로벌한 처음부터 우리는 글로벌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민족이고 다 자기 내가 잘났다는 것은 다 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비아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히 제가 썼던 개천기 4편에서 이런 문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쓴 지 워낙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천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고 말고 할 것 아니요. 하늘의 뜻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오. 바로 그 점에서 천손은 지손과 구분되는 것이오.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훌륭한 천손이 된 것이 뭐 그렇게 배타적인 선민사상입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들어서 동양화 속에 초당에 앉아있는 노인네가 되고 싶어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왜? 공부하려고.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사람이 죽는 걸 선화라고 합니다. 신선이 됐다. 입적이나 소천이나 종교 용어 말고요. 원래 우리나라 용어로 사람이 죽는 것을 선화라고 합니다. 참 무더니도 산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다 이걸 하면 신선이 되고 이 옆에다 이걸 하면 속세, 속무라는 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비계인 산 아래 초당에 가서 하늘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선비라고 부르면서 추앙에 왔습니다.